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독교 문학의 소식도 함께하겠습니다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제96주년 3.1절을 맞아 특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분단 70주년을 넘어 통일의 새날을 열어주소서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기도회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은 눈물의 기도로 통일을 이루자고 다짐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한 만세삼창이 울려퍼집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와 온 회중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96년 전 있었던 3.1운동의 감격을 보스란히 재현합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3.1절 한국교회 특별기도회가 3월 1일 저녁 명성교회에서 성도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기도회 순서를 맡은 담당자 모두가 평화통일을 소망하며 입내 행진하고 애국가 재창과 개회 선언으로 본격적인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2부 기도회에서는 이영훈 목사와 오정현 목사가 각각 진리의 자유와 작은 자들이 갖는 통일의 꿈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진리되신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하나님은 적은 자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신다며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설교에 이어서는 평화통일 공동기도문을 시작으로 3.1 기독교운동 정신개승과 한일관계의 화해와 상생 등을 위한 기도와 3.1절 메시지 선포, 독립선언문 낭독을 진행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대표회장인 김사만 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주실 것이라며 더욱 기도에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눈물 많이 흘리면 하나님께서 통일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 1일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통일 신년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는 이날 광복 70주년 대회를 위한 발대식을 열고 기도회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는 오는 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 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시작된 평화통일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물론 독일 통일의 초석을 다진 라이프치 기도운동의 역할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연합단체들이 봉은사 영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봉은사 영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봉은사 영명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구호선 929번의 이름으로 봉은사역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강남구 구구협의회는 친인 논란이 제기된 개인 사찰을 서울 도심의 중요 영명으로 정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 종교 편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강남구 구구협의회는 봉은사 영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영명 개정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나섰습니다 신일의 본사인지인 봉은사를 사찰 이름을 영명으로 한다 비상식적인 거죠 정서에 안 맞고 역사에 안 맞는 거죠 다른 모든 구민 단체들도 함께 모아서 우리가 그런 발표시켜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강남구 교구협의회의 반대 운동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28일 개통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9.29 정보장 명칭을 봉은사 역으로 확정한 것은 행정 원칙과 시민 정서를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봉은사 혁명을 둘러싼 기독교계의 행보가 종교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해서는 특정 종교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목박았습니다 이것은 객관 타당성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특별한 종교의 사찰 이름이 됐다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4일로 예정됐던 한교연의 서울시장 항의 방문은 서울시 측의 일정 문제로 무산됐지만 한교연은 향후 청지기 교회를 모집해 이들 교회들과 봉은사 등 한국교회 현안들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3일 한 포터 사이트에서는 봉은사혁과 코엑스혁을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에는 116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영명을 코엑스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봉은사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45%로 집계돼 코엑스혁에 대한 누리꾼들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가 봉은사혁명에 대해 강경한 행보를 예고하면서 서울 지하철 9호선 929번 구간을 둘러싼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35년 동안 한결같이 특별새벽집회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명성교회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제로 3월 특별새벽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든 고요한 새벽 명성교회 3월 특별새벽집회가 짙은 어둠을 걷어냅니다 특별새벽집회 첫째 날 일찍 나와 은혜 받기 위해 성도들이 성전문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수많은 성도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지만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성전을 찾는 아이들도 눈에 띕니다 특별새벽집회에 참석한 가족들은 개근을 목표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은혜의 절기 특별새벽집회를 사모하는 만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강단 주변은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차지했습니다 3월 특별새벽집회 첫날 특수는 명성교회 교사와 학생 2,500명이 함께한 연합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특별새벽집회를 인도한 김사만 목사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셨다며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난 35년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모두 함께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십시다 이번 집회에는 에티오피아와 인도네시아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눈길 끌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과 청년들은 조심 말씀을 기억하며 입학과 가족 구원 등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특세를 참석하게 됐는데요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믿는 생활도 잘하면서 나중에 어른 될 때까지 끝까지 잘 믿으려고 합니다 처음 났다고 오니까 어린아이들 무대에 있는 거 볼 때 딱 은혜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이번 새벽 집회에 참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가족 구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 가족 모두가 나올 수 있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제로 열리는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는 오는 7일 토요일까지 계속되며 1부 오전 4시 50분 2부 6시 3부 7시 20분 4부 8시 30분 5부 10시 등 하루에 5번 진행됩니다 시채널은 2부 6시 예배를 생중계합니다 지난 35년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한국교회의 영적 영향력을 끼친 특별 새벽 집회가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통일의 물꼬를 트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기독교 대안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제1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최광역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최광역 신임 회장은 한 단계 발전하는 장로회 전국연합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감리교회 소속 장로들의 연합기구인 기독교 대안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는 제19회 정기총회를 열고 창립 20주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 예배에는 기감 전용재 감독회장이 참석해 쓰임받는 장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 감독은 평신도에게 본의되는 장로들이 태평양과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건면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귀한 넉넉한 장로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기독교 대안감리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장로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건면합니다 이번 회장 선거에는 서울연회 소속 최광역 장로가 단일 후보로 등록하면서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강 전 직전 회장이 제19대 회장으로 최광역 장로에 당선을 선언하자 총대들은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최광역 신임 회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역대 회장들의 뜻을 이어받아 장로의 전국연합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하고 쓸모없는 저 같은 사람도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장로의 전국연합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이래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감리교회를 빛낸 자랑스러운 장로 대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기감 장로의 전국연합회는 감리교단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자 장로 대상을 제정했다고 밝혔으며 첫 대상자는 진관교회 임성희 장로와 대림교회 장호성 장로가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틀럴뉴스 최은원입니다 2015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컨퍼런스가 우리를 일으키 소설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명성교회 목회 철학을 듣기 위해 5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정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기도를 부흥의 발판으로 삼은 명성교회의 목회 철학을 전하는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컨퍼런스 올해로 6회째를 맞아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우리를 일으키 소설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국 각 지역의 목회자와 사모 등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새벽기도의 대표 모델로 손꼽히는 명성교회의 목회 철학을 듣고 명성을 회복하고자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 많이 은혜가 돼서 배우고 여러 가지 관동을 통해서 접목해서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들 외에도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해외교회 지도자와 교회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완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교인 수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정성으로 말씀을 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망에 매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에 특별히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육자로 세워주시지 주님 대신 너희 거해라 유혹을 이을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 이 밖에도 컨퍼런스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도훈 교수와 변창욱 교수 호남신학대학교 오영상 총장 등이 강의자로 나서 명성교회의 예배와 사역 등 목회 철학을 분석, 전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의를 통해 맡겨진 양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전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마음이 와닿고 그 진정성이라는 것이 참 사랑,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된 부흥을 소망하는 이들의 다짐이 각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등 주요 교계연합기관들이 지난 5일 오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그 어떤 목적일지라도 폭력적 수단을 통한 의사표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원은 미국대사에 대한 피습은 반일륜적 테러 행위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기관들은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5일 오전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 참석 중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 씨로부터 흉기로 얼굴과 손목을 공격당했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지난 26일 노인의료나눔재단 출범식을 갖고 저소득노인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이번 노인의료나눔재단 출범으로 저소득노인층의 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으며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지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성경적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아바드리더 시스템 교육원이 지난 23일 위대한 순종 아브라함이란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청원 진주 초대교회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열린 아바드리더 컨퍼런스는 올해로 8회를 맞았으며 매년 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바드리더 시스템 교육원장 이경은 목사의 강의를 비롯해 교육과정 수료생들의 선원식과 진주 초대교회에서 준비한 공연 등 다채로운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제47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큰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한반도와 세계평화, 국민화합, 경제 부흥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기관 기독교 인사와 각 교단과 교계기관 대표를 포함해 낙도, 농어촌 목회자와 탈북 목회자, 다문화 가정과 장애우 등을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도회의 설교자로는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가 축도는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기독대한학교인 글로벌선진학교가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겨울가족캠프를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십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2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배와 기도회, 찬양집회, 신앙간증 등이 진행됐습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 학생, 학부모, 교직원, 후원자 모두가 모여서 교육 철학을 공감하고 영적인 은혜를 받고 해서 새로운 학년도를 힘있게 영적으로... 오는 4월 5일 열릴 예정인 2015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준비위원과 실무총무단이 지난 3일 오전 준비 모임을 갖고 연합예배의 세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지난달 교회업이 교단 중심 부활절 예배 준비위원회 측과 교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 교류 방안은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준비위는 이날 부활절 연합예배 포스터를 공개하고 각 교단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2015 명성다위드 아카데미 제11기 입학식이 지난 1일 월드글로리아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입학식에는 예비학부 9명과 대학부 13명 등 신입생 22명을 비롯해 다위드 아카데미 교수진과 학부모, 재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학사보고와 신입생 선서, 김병기 학장의 환영사와 장학증서 수여 등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김황연 목사가 앞에서 가시며 떠나지 아니하니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명성다위드 아카데미는 오직 주님 신앙의 바탕 위에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인 글로벌 크리스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 4월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양병희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이영흠 대표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사회 통합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교현 양병희 대표회장은 지난 3일 방문한 이완구 총리를 맞아 국민과의 소통과 경제 문제, 청년 실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이총리에게 정부가 남남 갈등을 넘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처음 교계단체를 방문한 이총리는 각 대표회장에게 국민과의 소통과 통합을 위해 교회가 교량적 역할을 해달라고 답했습니다 2015 제6회 명성교회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하는 해외 교계 지도자 70여 명이 C채널 방송을 방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라스다마르 신학대학 학장인 와하르만 목사를 비롯해 필리핀과 브라질,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 등에서 온 방문단은 C채널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방송국 스튜디오와 부조종실 등을 둘러봤습니다 김명규 C채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C채널은 보금으로 교회와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비전을 갖고 있다며 방문단을 환영했습니다 한편 해외 교계 지도자들은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목회자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한 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공무진한 가능성이 꿈을 향하는 날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방황하게 되는 시기 바로 청소년때죠 이 시기를 아프게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변하지 않는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10대들의 쪽지를 처음 만들었던 남편의 뜻을 이어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강금주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10대들의 쪽지가 전하는 마음 따뜻한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강금주 대표 마음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괜찮아 아직도 넌 지금 오늘부터 다시 바꾸면 돼 너한테도 희망이 있어 너도 잘하고 싶지 이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아이들의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해도 10대가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진심으로 믿고 해줄 수 있으면 아이들은 충분히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또 길을 찾고 아이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10대들의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런 위대한 10대들을 만나는 것이 이제는 강금주 대표의 위대한 일상이 됐습니다 저희 신랑이었던 김용모 발행인이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로 계시면서 아이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해오고 또 한두 마디 조언을 해주면 굉장히 그 문제에서 빨리 자유로워지고 이런 걸 보고 주보에다가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짧은 글을 싣기 시작했었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아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10대들이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도움을 주는 글을 만들어서 보내면 어떨까 이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로 가난한 교육 전도사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질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책들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책을 팔아서 26만 원을 만들어서 10대들의 쪽지 5천부가 최초로 나왔어요 그동안에 한 두 번 정도는 한 두세 달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5화로가 300호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빠듯했던 시작 26만 원이라는 전재산을 들여 만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갔던 10대들의 쪽지 10대들의 쪽지와 기억되는 모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본인이 제가 전라도에 있었는데 광주에 학교에 강연을 가게 됐는데 임신환 여고생이 2학년이 편지를 해왔는데 그 여고생을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총각이 혼자서 갈 수 없으니까 여고 교사로서 같이 동행해 줄 수 있겠냐 대신 그 여학생에게 편지를 쓰면서는 제 3자가 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용무 발행인이 우리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결혼할 사이라고 말을 해달라 그 여학생한테 편지에다가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두 번째 편지였는데 또 시키는 대로 열심히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한 한 달 후에 쯤 실제로 광주에서 이제 그 여학생으로 3자 대면을 했어요 3명이서 모여가지고 그 여학생을 데리고 산부인과까지 갔었죠 그게 처음 만남이었고 네 6개월 후에 결혼했어요 7번째가 결혼식장이었어요 몇 번 만난 적도 없었던 그들이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진심이 담긴 6번의 편지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된 남편과의 사별 갑자기 아빠가 안 계신 삶 남편이 없는 생활 속으로 딱 3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일단 애베를 들이러 가자 막연히 그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애베를 들이러 가면 그 애베 시간에 어쩌면 답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애들하고 아들이 운전을 하고 해서 대구까지 운전을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애베 데리고 올라오면 저희 애들은 저희 아들도 운전을 해야 되니까 싫죠 그런데 엄마가 유일하게 일어나서 뭐를 하자라는 말이 그 말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정신을 그래도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천애베 데리고 갈 때 저희가 그 15만 원 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이너스 5천만 원까지 다 쓰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15만 원 밖에 없었는데 대구를 왔다 갔다 하려면 한 15만 원 정도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일단 대구를 가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비싸게 엄마 돈을 들여서 돈도 없는데 애베를 들이러 가야 돼 막 서울에 교회가 몇 갠데 막 이런 말은 하지 마라 그거를 제가 아이들에게 말을 했었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가장 우선권은 애베를 드리는데 시간과 돈을 써라 그런데 그거 하나를 지키니까 다른 것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퍼즐처럼 조금씩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지 않나 싶어요 이 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저희 신랑이 12월 16일 날 돌아가셨죠 엄마가 아빠하고 결혼을 할 때 이 일을 돕기 위해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아빠 사랑을 받았고 아빠가 우리를 서포트를 해줬으니까 이제는 아빠가 안 계시니까 엄마가 와서 이 일을 엄마 살았을 때까지는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고 저희 애들도 그러면 엄마가 해야죠 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23년 동안 10대들의 쪽지를 김용모를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이라면 10대들의 쪽지가 계속 발행된다면 꼭 김용모가 아니고 우리가 한다고 해도 아마 하나님이 23년 도우셨듯이 앞으로도 도우실 거다 그러면 나중에 여건이 안 되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그때 가서 그만둬도 되고 지금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 다 쪽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자 해서 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했던 사람들 아프다고 아프다고 소리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더 들어주기 위해 10대들의 쪽지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모든 문제의 답을 찾기를 원하고 그리고 진짜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저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10대들의 쪽지는 이제 여태까지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아이들에게 줬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직접 정말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직접 도움이 되는 글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소수에게 가더라도 바르게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는 말씀을 많이 이 안에다가 넣어서 읽는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이제는 좀 더 짧게 짧게라도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써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10대들의 쪽지에서 숱하게 전한 사랑의 결론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기에 10대들의 쪽지가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전국의 청소년을 찾아가는 그날까지 강금주 대표의 즐거운 몰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죠 끝없이 뛰어야 하고 또 자신이 스스로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 서로 참 닮았는데요 이 마라톤을 직접 무대 위로 가져온 연극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뛴다 라는 작품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종종 마라톤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뛰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인생을 꼭 닮은 마라톤을 무대 위로 옮긴 연극 한편이 있습니다 전격 마라톤 연극입니다 실제로 마라톤을 뛰는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그 인물들이 마라톤을 뛰는데 각자 마라톤을 뛰는 사연이 있어요 어떤 각자의 사연들을 마라톤을 뛰면서 자기의 사연들을 들려주고 그리고 왜 그들이 마라톤을 뛸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의 재미와 어떤 웃음 감동 또 이제 이 사람들의 사연 이런 것들을 들려주면서 보여주는 연극입니다 비운의 국가대표 만년후보 민혁 9급 공무원을 꿈꾸는 철우 어두운 과거를 내려놓고 새 삶을 시작하려는 동찬 파랑만장 어른마녀 수희 3년 만에 집 밖으로 나온 세윤 그리고 여고생 다빈까지 연극 다시 뛴다는 저마다 개성이 넘치는 6명의 주인공들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면서 시작됩니다 여자들 저기 옷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패션이 되게 멋있으세요 네? 그냥 멋있다고요 네 주인공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내 옆을 달리는 동료에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상처와 눈물, 아픔이 가득한 그 이야기를 말이죠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면서 계속 견뎌왔던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마라톤에 와서 낯선 사람들에게 자기가 힘들게 살아온 과정을 처음으로 얘기하게 되거든요 저도 공연을 하면서 관객들을 만날 때 관객들을 위로해주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세윤이라는 역할이 그런 부분에 맞는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저마다 뛰는 이유도 지나온 삶도 달랐지만 42.195km라는 기나긴 마라톤 코스를 뛰며 이들은 서로의 인생을 이해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인생의 화려한 순간도 또 어둠의 긴 터널의 시간도 지나고 난 후에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뜨겁게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왜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마라톤을 계속 끊임없이 지지 않고 마라톤을 뛸까 그리고 마라톤이라는 게 그냥 뛴다고 해서 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네들이 마라톤을 뛰고 난 다음에 성취한 어떤 감동이 있더라고요 해냈다라는 어떤 감동 어떻게 보면 산다라는 게 이런 마라톤을 뛰는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어떤 목표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그 긴 호흡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그 과정이 마라톤인데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관객들이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지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시 뛴다는 실제로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마라톤을 뛰며 연기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뛰는 방법을 잘 몰라 무릎이 다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치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듯 점차 뛰는 방법을 알게 돼 어려움을 극복한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하네요 계속 뛰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무대가 많지 않고 조명 안에서 그 조명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그렇게 해봐서 감정적인 연기를 할 때도 계속 뛰면서 하니까 그 조명 찾는 것도 어렵고 그 안에서 감정을 놓치지 않는 부분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찾아 지더라고요 뛰면서 하면 사람들이 숨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연기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는 때로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시간들이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다시 뛴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기나 어떤 시절에 대해서 실패하면 그 실패에 대한 상처나 이걸로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좌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큰 시간 안에서 그 실패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짧은 달리기에 불과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구간은 내가 짧게 뛰고 어느 구간은 잘 못 뛰었다 하더라도 다시 용기 내고 일어서서 끝까지 뛰면 되는 거잖습니까 조금 느릴지라도 뛰는 것만 멈추지 않으면 끝에 도달할 수 있어라는 게 저희 연극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 대사처럼 조금 느릴지라도 각자의 자리를 믿고 꿈을 믿고 끊임없이 부단히 뛰면 마라톤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처럼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완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극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출연하는 인물들이 뭔가 굉장히 큰 사건이나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내가 살아가다가 아이쿠 하고 힘든 부분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채이고 쌓이다 보니까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관객분들이 편하게 오시고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나랑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구나 그냥 그 정도 그런 것만 느껴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늘 멋지지 않아도 항상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뛰는 것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연극 다시 뛴다는 오는 3월 15일까지 대학로 가든시어터에서 계속됩니다 C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